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보니까 교정이 끝나가지고 교정유지장치 만들고 와서 지금 일하러 왔는데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야 이거 진짜 좀 하찮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튼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귀염둥이도 만나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좀 별로 기억이 안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지금 굉장히 영상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이걸 봐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어쨌든 맛있는걸 먹고 또 늘 가던 타우너스 에스포레스 바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공짜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가면 공짜에요 제가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VIP다 보니까 공짜에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우리집 근처에 있는거 냉몸일 먹으러 왔는데 역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날씨가 미쳐버렸어요 저렇게 맑다가도 갑자기 또 비가 올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스시를 또 먹었네요 여기는 뭐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디갑니까 보면은 또 이제 또 부산에 가고 있어요 보니까 부산 가고 있는거네요 이야 부산 너무 멀어요 진짜 다섯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상 또 가면 이렇게 또 재밌는 풍경과 또 예쁜 경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면 또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이번에는 가니까 펭수도 있더라구요 펭수도 찍어놨어요 그리고 또 왔으니까 또 국밥 먹어줘야죠 수육국밥 먹어줬습니다 여기는 코스에요 이제 꼭 오면 한번은 먹어야하는 그런 코스 또 일하는데 옆에 또 마침 샤워기가 있길래 이렇게 동생들도 저도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인거 같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그래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뭐 이게 뭐 트러블이 나은거 같지도 않고 저기 옥상에 뭐가 달궈졌나봐요 달궈져서 불 나는거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소방관님들이 또 이렇게 고생을 해주십니다 소방관님들 화이팅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이날은 진짜 바다 이뻤네요 이게 아마 제가 2주전에 갔다올거에요 3주전인가 영상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다 색깔이 이쁘길래 저도 바다만 찍을 수 없어서 제 얼굴도 살짝 찍어놨어요 너무 더워요 이거 우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관광지에 오면 또 이런 또 귀염둥이들이 또 있어요 정말 귀엽죠 귀염둥이들 찍어놓는게 저는 행복해요 특히 강아지들은 저를 보면 진짜 좋아 죽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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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지쳤어 힘들었어 저만 보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안녕 제가 또 개랑 또 어느정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녕 굉장히 절 좋아해요 보시면 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네요 또 여기 광안리에 가니까 이렇게 또 저녁에는 도로를 다 통제하고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낙서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구요 그런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배고프니까 고기를 먹습니다 저런 그 질길거리는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또 다음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날씨 날씨 이날 진짜 좋았네요 날씨도 좋길래 저도 마침 패델보트 한판 타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안탈거에요 아마 아닌가 다음번에는 타야지 아무튼 여기 재첩국이 엄청 유명한가봐요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야 이거 진짜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런 홍합탕이나 이런 조개탕 같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재첩국 맛있었습니다 뭔가 나중에 부모님하고도 함께 와보고 싶은 맛이었어요 예에스 굿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패델보트를 패델보트를 탔습니다 진짜 한번도 안 넘어졌어요 제가 코어가 좋아가지고 한번도 안 넘어졌는데 저기 입구에서 그냥 초보운전자 만나가지고 부딪쳐가지고 한번 넘어졌습니다 다음번 다음번에 갈때 한번 더 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역시 비가 막히네 오늘 하늘 와 진짜 씨 죽이네요 어우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기똥차네 기똥차 날씨도 좋길래 저도 셀카 하나 박아놨습니다 진짜 너무 깨끗하고 좋았네요 이 날은 왜 저번엔 더러웠지 한번 더 갈텐데 아무튼 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죠 아무튼 제 셀카타임이에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아할 장면이죠 아무튼 이렇게 일도 하고 재미있게 놀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네요 보니까 또 5시간으로 운전했겠죠 끔찍하네요 또 갈때 또 5시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그리고 여권이 신여권이 나왔다길래 우선 미리 신청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빨리 이거 만들어서 빨리 좀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좀 갈라 그랬는데 또 코로나가 또 무슨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저희 홍대 쪽에 있는 또 대미 또 돈까스가 또 유명한데가 있다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소스는 맛있었지만 그 고기는 저희 미식가를 만족도 시켰어요 여자꺼가 되어버렸어요 발가락을 잘라서 심해야라나 아이씨 이게 여자꺼 범고래가 돼서 팔아버렸습니다 범고래는 언제 또 저한테 주려나요?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허해서 삼계탕으로 조졌습니다 여기 또 단골집에 갔더니 또 사장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내주셨어요 그거 먹고 이제 쉬는 날이었네요 네 아 쉬는 날이 아니군요 에이씨 그 여기 사무실 근처에 또 그 베이커리가 하나 생겼길래 지금 조져보려고 좀 찍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조졌어요 그리고 여긴 또 뭐 강남에 있는 또 이 마제소바 맛집에 갔어요 예 아 여기 줄 진짜 많이 서있던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한번 더 가볼만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이 도너스가 또 공짜 쿠폰이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먹어야 돼요 어 어어 시 이거 금방 이것도 그건데 이거 시 쿠폰 지금 시 끝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저것도 먹어야겠네요 쉴때 내일 먹어야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내 회덮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회덮밥 먹고 나왔는데 이때부터 지금 날씨가 미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런식으로 오고 있죠 네 지금 요즘 날씨가 미쳐버려가지고 와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한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다음편 영상에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맑아져요 날씨가 미쳐버려가지고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또 삼계탕을 조졌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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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건 좀 처음 먹어보는 삼계탕집이었는데 와아 이거 맛집이었어요 이거 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선가 두 번째로 맛있는 맛집이라고 써놨는데 맛있더라구요 이건 어디죠? 아 맞아 이것도 저희 동네에 있는 뭐 순대국집인데 하나 찾아냈는데 아 여기도 맛있더라구요 아 저 피순대 좋아하는데 피순대 스타일로 나와서 아 이것도 한번 다음에 또 가볼거에요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갈대가 많아요 지금 여기는 또 그 빠지 네 그쪽인거 같은데요 어디냐 여기가 양평인가 가평 맞아요 가평이군요 가평쪽에 또 일이 있어서 지금 갔다가 무슨 돌 무슨 반 짜장면 네 지나가다 맛집이 있다고 하길래 와 여기도 웨이팅 어마어마했어요 아 뭐 비주얼이랑 이런거는 되게 맛있었어요 뭐 해물이나 맛있었는데 뭐 굳이 뭐 또 다시 가고 갈거 같진 않아요 아 저 자식은 언제 나한테 밤을 열려나 밥도 주고 왔는데 이 자식이 아무튼 뭐 또 다음날이 되가지고 또 일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네 보니까 네 굉장히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죠 네 여기도 뭐 뭐 부대찌개 동생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네 먹어봤어요 네 굉장히 맛있는 맛이었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다음에 한번 또 양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좀 그 돼지팀으로 꾸려가지고 한번 가볼만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솜씨가 나름 있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화문에 있는거죠 네 광화문에 있는 네 소바집인데 아 여기도 씨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요 이 새끼들 뺌이 새끼들 너무 많아요 저거 다 잡아서 없애야 하는데 저거 너무 시끄러워요 네 이거 이제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이제 또 이 제육 제육볶음집이에요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이어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영상을 좀 찍어놨었네요 새끼뱀거 같은데 너 이씨 새끼뱃지 새끼 새끼뱃네 아 이게 조금간에 또 나오겠는데 또 나가겠어 자식 또 새끼뱃어요 이 새끼들 근데 전에 있던 새끼들이 어디갔지 아닌가 쟤가 쟤가 새끼인가 새끼가 커서 또 새끼뱃건가 아무튼 그럴거에요 애들이 칼라가 다 비슷해요 몇 대가 내 손을 거쳐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맛있는거 먹고 또 씨 두피관리 하러 왔습니다 아이씨 두피관리하러 가야하는데 지금 바빠갖고 못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씨 시간이 안맞아요 비와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모호스버버 아 이거 맛있어요 아쉬워요 월드컵 경기장쪽에 없어져가지고 아쉬웠는데 신촌에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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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르고 있었어요 이거 먹으려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건 어디냐 한남동에 있는건데 이것도 기가 막히데요 이거 진짜 맛있던데 여기서 푸딩 먹어봤는데 푸딩이랑 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케이크도 진짜 이쁜거 많더라구요 뭐 케이크를 언제 또 사먹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사먹을 때 먹어보려구요 맛있게 생겼더라구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에요 이거 또 집 근처에 이제 오랜만에 있는 맨날 줄서서 먹는 그 텐동집에 왔는데 쓰읍 맛있었어요 근데 이 줄이 너무 길어 맛은 있는데 그 줄에 비해 또 그렇게 또 기가 막히진 않고 참 애매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러 왔습니다 잠깐만 어디로 일하러 왔죠? 부산이네 부산이네 또 내가 또 언제 또 부산을 갔었네요 네 또 5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오는 영상을 안찍었네 이거 워터밤 부산이에요 이거 그래서 공연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팅해주고 이렇게 리허설 무대도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장면이네요 또 언제 이번 영상에만 부산을 두 번 갔네요 아닌데요 다음 영상에도 부산에 갔나? 아니군요 아무튼 부산에 갈거에요 또 아무튼 멀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워터밤은 제가 처음 와봤는데 아 여기 재밌더라구요 뭐 그냥 뭐 굳이 뭐 일을 하러 안와도 한번 놀러 가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내 돈도 주고는 안가겠죠 네 저는 분명히 어디선가 표를 구해서 저는 또 이런 표가 나오기 때문에 표를 구해서 가겠죠 예 뭐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로 이런 표를 뿌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 보려고 해도 저는 또 이게 미리 또 티켓이 안와요 한 하루 이틀 전에 티켓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기는 조금 곤란하고 내가 나중에 한번 잘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페스티벌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다 어쨌든 끝나고 집에 내려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제 그래도 부산 왔는데 바다는 구경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부산 바다 구경할 겸 들렸어요 근데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다 상태하고는 좀 달라서 태풍 때문에 지금 바다 색도 별로 안 좋고 우중충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뭐 아 이럴때 서핑 탔어야 하는데 제가 또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김에 또 아까 먹었던 또 이 제첩국을 또 먹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번에 가도 또 먹을거에요 근데 아아 비봐요 이 비때문에 씨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서울 오는데 아무튼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좀 건강하게 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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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